정말로 세계 레벨의 감독이 이 팀을 맡고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90년대 후반 2000년도 초에는 이분의 축구를 굉장히 매력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우리도 나름대로 페리핀에 대해서 코치진과 안상의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세계 레벨의 감독이 어떻게 우리가 상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